네 안녕하세요 킹콩입니다. 지금부터 한 한 달 전쯤 제가 이제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2025 대수능을 위한 업버킹하고 구문킹 수강생들을 한정해서 업버킹하고 구문킹 pdf 교재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다운받아서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수직독회하고 온라인으로만 제공이 되는 수직독회랑 19브라스고 40평의 곳에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수직독회나 19브라스고를 하기 위해서는 업버킹하고 구문킹에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건데 그냥 듣고 알면 바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혹시 구문킹하고 업버킹 pdf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 바퀴 돌리지 못하고 다른 과목 하느라고 시간이 없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구문킹하고 업버킹을 총 9강으로 프리클래스 수직독회나 40평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좀 들어라. 그래서 제가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랑러셀 현장에서 강의를 시작하는 거고요. 그냥 이 강의를 딱 들으면 기본적인 건 아마 듣게 될 건데 제가 근데 이 강의를 한다고 해서 구문킹 업버킹 여러 번 밖에 돌리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이거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시간이 없는 이과 학생들 또는 다른 과목에 너무 시간을 치중하는 그런 학생들한테 주는 강의입니다. 역시 이 업버킹하고 구문킹 교재가 다 있어야 되는데 pdf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다운받아서 패드에 집어넣은 다음에 정말 시간이 없다면 이거라도 좀 듣고 40회 모의고사 또는 19포라 쓰고 수직독회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강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죠. 총 9강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열심히 강의할 테니까 많은 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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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